손기정로에 지속적으로 쓰레기를 적치해온 주민이 있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오랫동안 민원인을 계도했으나 쓰레기 적치는 계속돼 골머리를 알아왔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지난 29일 민원인을 설득해 쓰레기를 완전 수거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손기정로에 각종 쓰레기가 무단 적치돼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에 공덕동 주민센터와 마포구 청소행정과에서는 민원인을 수차례 계도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골머리를 알아왔습니다. 이후 민원인이 쓰레기를 다시 적치하자 청소행정과에서는 청결 유지 명령을 내리고 민원인을 만나 설득했는데요. 지난 29일 청소행정과 직원과 해피로 봉사단이 함께 민원인의 집 안 밖에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살기 좋은 마포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